계산할 듯 말 듯 하다가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지글지글 삼겹살집입니다. 한 가족이 저렇게 테이블 둘러앉아서 냠냠 쩝쩝, 냠냠 쩝쩝 야, 얘들아, 다 먹었지? 자, 아빠 따라서 아이들 졸졸졸졸졸졸 저렇게 가죠. 자, 계산대 앞에서 휴대전화를 만지작만지작 하는 사이 뒤따라온 아이 엄마와 눈빛 교환 엄마가 계산해, 하나 싶었는데 어? 자, 주방에 있는 직원 한번 힐끔 쳐다보고요. 어? 다시 아이, 아빠는 아이들 데리고 어? 나갔어요, 지금 밖으로. 자, 엄마는요, 뭐 하시려고. 어? 짐 챙겨오더니 다른 손님들 계산하는 틈에 그 뒤로 계산대를 프리패스해서 밖으로, 밖으로 나가버리고 예, 정말이지. 저 부부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백년 해로 할 것 같습니다. 딱 봐도 저런 천생연분이 없어요. 네, 지난 21일 저녁 부부가 여자아이 2명을 데리고 경기도의 한 삼겹살집에 와서 고기와 술 등 총 6만 6천 원을 주문했습니다. 당시 가게에 있던 직원은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고 처음 왔다면서 삼겹살을 맛있게 먹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직원이 테이블에 가보니까 짐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뒤늦게 가게에 온 사장은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CCTV 영상을 돌려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먹튀 행각이 고스란히 찍혀져 있었던 건데요. 삼겹살집을 오픈한 지 1년이 됐는데 먹튀를 당한 건 처음이라서 더 충격이 컸다고 합니다. 이 사장도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애들을 데리고 와서 먹튀를 하는 행동을 보고 놀랐다고 하고요. 현재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양 변호사님, 이 사건 반영이 여태껏 수백 건의 먹튀 영상을 분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이들이 있을 때 먹튀한 사람은 저 정말 처음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애들이 언제 이런 것까지 보고 알고 있지? 할 정도로 부모님의 읽을 수 있도록 정말 보고 배웁니다. 그러니까요. 저 삼겹살 값이 한 육만 육천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무슨 정말 특별히 기구한 사연이 없는 한 이 부부는 육만 육천 원을 아꼈지만 나중에 아이들 때문에 그 아이들이 보고 잘못 보고 배운 것 때문에 육만 육천 원에 몇 배 몇 십 배의 눈물을 흘릴지도 모른다는 거 꼭 깨달으시고요. 빨리 와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 구독? 어떻게 하는데? 아이고 여기를 누르면 된다. 여기 여기 빨리 좀 눌러라. 빨리 눌러야겠다. 가족 여러분 구독하기는 여기요.